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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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앵두님을 확 시켜버려야지 우리 앵두님을 확 시켜버려야지 우리 여성선생님이잖아 자, 문단 변경해봅시다 문단 변경해봅시다 언덕이 초동이예요 언덕이 초동이라 까지 백기 지금 모르겠다고? 아니, 어디로 가자, 서라 어디로 가자, 서라 다 했는디 언덕 국토정보공사 세상에 거기는 앞에잖아 항상 녹음해서 앞에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회원님들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니, 한번만 하면 돼요 제가 아니까 석뼈카만 아니, 언덕이 언덕이 거기만 언덕을 겉고 초동이예요 석뼈카 오옹이라 이렇게 돼있어요 언덕을 겉고 초동이예요 석뼈카 오옹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 운담봉경 가봅시다 운담봉경 시작 운담봉경 근호천 근호천 소고예술을 싣고 광화수력 과저촌 심리사적 나려가니 건노나니 광고 광고 광백접 주르륵 풍덩 옥화 창랑 떠노나니 와루다 푸른꽃 푸른꽃 푸른잎 번산용 수색을 그림보꽃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순광 추는 자랑 오옹이라 어디로 가자 서라 한곳을 점점 다려가니 온다고 가고 존둥이여 석뼈카 오옹이라 새벽 별 가을 달빛 가 무심 꺾고 걸어져 수중 산 천 이로 이곳 평평 나는 저 백 여행 가 함 억 자 다 을요 녹 적 벌벌 띠고 쌍 쌍 원앙이 높이 떠 청풍은 설에 오고 수판은 부릉이라 종길 위질 소여 헤여 능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진 배로다 남의 팔경 수상 통정 청풍 적벽이 여기로구나 부드러운 거리 고느라 부자 하지 말고 부자를 빼고 왜 그렇게 성실해갖고 부자까지 우려 그러고 자원출가를 누가 자원봉사를 줄게 하시오 최고 잘하셨잖아 두 양반이 목소리든문 선생님 아셔야 돼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선생님 어디서 자꾸 그랬을까 한번 해보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뒷부분을 못 잡겠어요 뒷부분을? 나 음을 살짝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고의 오빠 정화님이 정화님이 목을 안되겠어 좀 내려야지 맛 좋네 문담 풍경을 자 자원봉사 자 선생님 한번 해보실라오? 아니 전 못해요 진짜 우린 우린 못 잡아요 우선이 너무 멋있으신다 그죠? 그게 아니라 멜로디를 못 잡지 우리 쌤이 서양 와가세요 근데 위에까지는 어디로 가졌으라까는 잡을 수 있는데 그 밑에가 잘 안 잡히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속으로 다 잘하셔 그런데 어디 특정 부위가 안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쌤? 잘 해보셔요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정화님이 해보실까? 정화님이 한번 해보셔 제가 좀 더 연습해가지고 좀 낫게 해요 그러면 낫게 하실래요 운담 풍경 그렇게 할까? 시작 내가 따라서 해줄게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소예술을 실고 방화수력 과조천 심리 사정 나려가니 넘노나니 광복 백접 주르르 풍덕 옥파 창랑 떠노나니 도와로다 푸른꽃 푸른꽃 푸른잎 본산용 수색을 그림모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추는 을 차랑 그곳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좋아 한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다 온도구 그끄 초동 기호 석 뼈가 오 이라 새벽 별 가을 달빛 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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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수중 산 천 이루어 잊고 잘한다 편편 난 온 저 백군 안 한가 하묵을 자랑 은 다 하나 둘 얼린 옥척 펄펄 뛰고 쌍 쌍 쌍 월 랑이 높이 땅 정 풍 원 설 에어 고 숙 바 는 불 이라 좋아 정 정 이루 비 지 소 여 해 여 능마 간 경 지 망연 이라 살 가치 가는 배는 양진 포진 배 회로다 남의 발경 소상 통 정 정 풍 적 벽이 여 기로 오구나 부드러 거리 고 노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사를 다 외우기도 힘든데 곡조도 참 많이 잘하셨고 한 서너 군데 조금 삐긋한 것은 아직 이 노래가 배운지가 얼마 안되서 그러실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 목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톤은 좀 낮은 나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통통한 이 살도 이렇게 찌셔서 목에 좋습니다. 무게도 있고 중호하고 좋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또 독도리님 한번 해보실래요. 끝으로 내가 저기 뭐야 해줄게. 해야 늘어. 해야 늘어. 해봐 얼른. 시작. 운담 풍경 운담 풍경 근호천 좋아 근호천 근호천 소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다시 시작. 운담 풍경 근호천 기다리고 수고 예수를 실고 좋아 방화수류 과전천 신이 사적 나려가니 넘노나니 황보공백접 주르륵 풍덩옥파 창랑 또 노나니 도와로다 버긋은 꽃 푸른 잎 번산융 수색을 그림모고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부어는 새는 춘광 춘을 자랑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져서라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온도국하고 초동이요 석뼈가 오이라 새벽별 가을달빛 강심어 꺾고 걸어져 수중 산천 이루어 있고 변변난 온 척했고 난 한가 함흥을 자랑한다 을리 녹쩍 펄펄 뛰고 쌍쌍 원앙이 높이 따 정품은 서래어고 하나, 둘, 셋, 수파는 부릉이라 종일 위기진 소여해요 능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진 배 회로다 남의 팔경 수상 통정 정풍적 벽이 여기로구나 구두렁거리고 거느라 용기가 그렇게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용기가 그리고 가사를 외우기도 힘들죠 그러는데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박자는 저기 뭐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박자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자가 박자를 많이 저기 해야 돼 아직 박자를 자리를, 박자가 자리를 못 잡으셨어요 자, 저기 다른 회원님들 또 해보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다 한번 봐서 볼게요 난 천식이 안 가라앉아갖고 얼마나 급하게 오니까 천식 핑계만 대지 말고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저기 뭐야 한 번 주고받고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한 번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을 저기 뭐야 한 번씩 한 장단씩 쭉쭉 부를 테니까 한 장단씩 바로바로 따라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장단이 안 익은 회원님들 또 소리 저기 음이 안 잡힌 회원님들 샘플링을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요 아직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를 사찰가를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얘는 나가 돼? 이걸 한 번 더 되짚어야죠 안 되겠네요 음 운담 풍경 근로천 헤이 운담 풍경 근로천 소거 예술을 짓고 헤이 소거 예술을 짓고 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 나려가니 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 나려가니 넘누나니 황보공백적 넘누나니 황보공백적 주르륵 주르륵 풍덕 목파 창 낭 떠누나니 도와로다 주르륵 주르륵 풍덕 목파 창 낭 떠누나니 도와로다 푹 흙은 꽃 푸른 잎 번 푹 흙은 꽃 푸른 잎 번 산용 수색을 그림 허고 산용 수색을 그림 허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 헌다 춘광 춘흥을 자랑 헌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 서라 좋아요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합에서 한 곳을 점점 나려가니 좋아요 언덕 구 겉고 추동 이오 석 벼 가 오옹 이라 언덕 구 겉고 졸똥 이오 석 뼈 가 오옹 이라 새벽 새벽별 가을달빛 가하하항심어 꺾고꺾으로져 가하항심어 꺾고꺾으로져 수중 산천 이루어 있고 수중 산천 이루어 있고 편편한 온 저 백곤한 편편한 온 저 백곤한 한가 하묵을 자랑 온다 한가 하묵을 자랑 온다 흘린 옥척 펄펄 튀고 하나 둘 흘린 옥척 펄펄 튀고 쌍쌍 워낭이 높이 떠 쌍쌍 워낭이 시작 쌍쌍 워낭이 높이 떠 쌍쌍 워낭이하네 청풍헌 설해요고 청풍헌 청풍헌 설해요고 tan 숲하는 부릉이라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숲하는 부릉이라 종일 위직 소여해요 종일 위직 소여해요 극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극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지겐 배로다 가는 배는 가는 배 살같이 다시 시작 살같이 가는 배는 야무지게 거기서 경기 배로 소리 나와본다 가하 이렇게 가는 배는 요거 아냐 야무지게 거기서 경기 성음 나오네 살같이 가는 배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시작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지겐 배로다 양진 부지겐 배로다 남의 발경 소상 통정 남의 발경 소상 통정 정정 정풍 저 벽이 여기로 오구나 정풍 저 벽이 여기로 오구나 구두렁 거리고 구두렁 거리고 걷고 노라 구두렁 거리고 걷고 노라 뒤로 쳐지면 안 돼 구두렁 거리고 구두렁 거리고 걷고 노라 구두렁 거리고 걷고 노라 이렇게 가야지 뒤에 가서 장단이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숲하는 불의 라 여기 뒤에 종일기지 서여여 끝마간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지겐 배로다 남의 발경은 소상 통정 통풍 저 벽이 여기로 오구나 구두렁 거리고 노라 구두렁 거리고 여기 잘해야 돼요 거기서 문구적대고 있어 눈앞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선생님 해주시면 안 돼요? 아따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려 해주는데 진도는 언제 나갈 거나 공부를 그래도 해요 그냥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얼른 녹음 넣어 네 넣어 자 그러면 지금 논스톱으로 내가 헐라니께 잘 되었든 못 되었든 헐라니께로 그것이 녹음 넣으려면 얼른 넣으시오 내가 혼자 싹 불러볼란께 갑니다 운단 운단 풍경 근우천 소거 예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 사적 나려가니 넘 누나 넓누나니 황부공 백접 주르륵 풍덕 목파 창낭 떠누나니 좌우로다 붉흙은 꽃 푸른잎 번산용 수색을 그림 허고 나는 나비 운원새넌 준광춘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제야 서라 한곳을 점점 다려가니 언덕을 긁고 초동이요 석뼈가 오니라 새벽별 하을달빛 다항심을 걷고 걸어져 수중산천 이루어있고 편편난 온 저 패꼬난 한가가 하무를 자랑한다 울린 옥척 펄펄 뛰고 쌍쌍헌왕이 높이 떠 정풍은 서래오고 석파는 부릉이라 종일위기지 소여해여 눅망한 경지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부지긴배 회로다 남의 팔경 소상 동정청 풍적벽이 여기로 나 부드러운 거리 흐어노라 이렇게 하고 오셔 참 우리 우리 회원님들이 무더니도 참을성 많으셔 아셨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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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